나는 서편째를 다 하고서 나중에 동편째를 했어. 근데 내가 너무 고기 퍼먹다가 채소의 그 담백한 맛에 반하듯이 동편소리를 딱 배우면서 내가 만세를 불렀어. 세상에 이렇게 다 나오고 이렇게 정돈되고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격조있는 노래가 있었던가. 흥뽑바누라나온다 해야지 시작. 흥뽑바누라나온다 흥뽑바누라나온다 흥보험하느라 나온다 꼬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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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시 나온다 누아누어라 이 사람아 이 노은 근본을 자네 아나 찬란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찬란 돈 생산 불술의 파피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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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돈 시작 생산 지워둘을 가진 돈 풍이 면이 붙은 돈 이 노은 돌아 아다 돌아 어디가 나 이제 모르냐 어디가 나 이제 모르냐 어르신구나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돈 돈 흥보험하구 돈 시작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봐라 돈 돈 흥보험하구 돈 돈 돈 돌돈돈 돈 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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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돈 돈돉 돈돈돈라 명쾌하지 않아? 돈돈돈 흩뚱하고 하고 하고 돈 돈돈돈돈 돈돈돈바라 여기에 장단을 지 bild기ump이 경KENCAC 1 what I do 돈돈 시작! 마지막 돈이 11박에서 나와야 돼. 마지막 돈이 4번 나오잖아 마지막 돈이 11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열아나, 열 둘에서 딱 채워주는 거야 다시 해 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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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그다음 장단에서는 한 팍 먹고 들어가야 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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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바라 이렇게 해야지 다시 한번 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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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 동, 동 동 돈 돈 돈 돈 바다 합해서 돈이 아니라니까 두 번째 박스 돈이 나와줘야죠.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그러니까 배워야지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늘그름하게 열한통만 쑤소. 흥보 마누라가 육죽을 늘그름하게 쑤소. 아이도 한통 어른도 한통. 각기 한통씩을 먹어노니 식곤증들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베기 잠을 자는디. 죽말고기 코끝에서 소주 후주 내리듯 댕강 댕강 허겄다. 죽말고기 코끝에서 소주 후주 내리듯 댕강 댕강 허겄다. 여보 영감, 이 돈이 웬 돈이요? 이 돈 속이나 좀 합시다. 이 돈 속이나 좀 합시다. 마누라가 이 돈 속을 알면 큰 일날 돈일세. 아이고 답답해요. 어서 말이나 좀 해보시오. 오늘 내가 질청을 들어갔더니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골장 열대만 맞으면 한 대의 석량씩 서른 양은 꼽아놓은 돈이요. 서른 양은 꼽아놓은 돈이요. 마상으로 단량 제지해서 받아온 돈이니 마상으로 단량 제지해서 받아온 돈이니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게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게 만일 두설이 되면 만일 두설이 되면 옆집 괴수압이란 놈한테 발등 거를 당할지 알 수 없네 옆집 괴수압이란 놈한테 발등 거를 당할지 알 수 없네 흥보 마누라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흥보 마누라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영감 아이고 여보 영감 중환가장 매품 벌어먹고 산단 말은 중환가장 매품 벌어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지 고금천지 천지 천지 어디서 보았오 어디서 보았오 어디서 보았오 가지마오 가지마오 흥 가지마오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전 불쌍 전 불쌍 울어 울어 지인이요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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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지 초라 문명지 초라 초라 하나 하나리 하나리 이런 건 없어 하나리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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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무너 무너 문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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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법인이 설마 건들 축사리까 설마 오늘 축사리까 제발 덕분에 가지마오 제발 덕분에 가지마오 가지마오 평영영문 평영영문 권장한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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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영영문 평영영문 정신골병이 정신골병이 등답디다 영감 등답디다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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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지를 가지를 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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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를 다시 다시 가지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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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보호 부쌍한 영감 가지를 가지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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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빨리 내려와 가지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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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 불쌍 불쌍한 영감 가지럴리 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럴리 마오 전불쌍 불어 걷지했리오 전불쌍 불어 불어 고 불어 고 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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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길지 않아 진이요 갈 건데 뭐 이렇게 길게 시작 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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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아 안맞아 지부고장 문명지 초라 가야지 시작 지부고장 문명지 초라 아니라고 아니라고 지부고장 그러니까 앙은 왜 빼먹어 세 박자씩은 딱딱 묶어서 가는데 두 박자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시작 지부고장 문명지 초라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짬새가 그렇게 가야 맞았어 다시 지부고장 문명지 초라 이렇게 시작 지부장 문명지 초라 문명지 초라 문명지 초라 하나리 문화 흐어져도 하나 문화 문화 흐어져도 문화 흐어져도 그렇지 인너건 법이니 인너건 법이니 설마 건둘 죽 살이까 설마 헌둘 축사리깐 축사리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서 내려오지 이런게 어딨어? 설마 헌둘 다시 시작 설마 헌둘 설마 헌둘이잖아 설마 헌둘 옳지 축사리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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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덕분에 가지마오 제발 덕분에 가지마오 제발 덕분에 가지마오 제발 덕분에 가지마오 평영영문 평영영문 권장한대륙을 혼장한대륙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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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맞고 보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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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병이 정신 골병이 정신 골병이 텅 되gard 영광으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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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병이 득 인 balance 정신골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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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계없이 정신골병이 정신골병이고 정신골병이 정신골병이 병원 6 정신골병이 정신골병은 종신골병이 뜨거운답니다 영감 시작 종신골병이 뜨거운답니다 영감 잘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불쌍한 불쌍한 우리 영감 우리 영감 가질을 마오 참 담박하다 가질을 마오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옛날 궁상맞고 약간 처득스러운 그름 속에 청승맞은 거 있잖아 그대로 살아있어 여기에 불쌍한 우리 영감 옛날 엄마들이 할 때 울 때 그대로 살아있어요 진짜 천덕스럽고 청승맞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소박하면서도 그 원형이 그대로 있어 내가 그냥 이런데 돌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데 이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소박하면서 이쁘잖아요 너무 소박하면서 이쁘잖아요 불쌍한 우구리 영감 불쌍한 우구리 영감 불쌍한 우구리 영감 감정이 오버되고 지어낸 것 같고 그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냐고. 얼마나 솔직한지 소리가. 감사합니다.